식물의 영양상태와 생육정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제공하는 첨단시설이 강릉에 들어섰습니다. 미래창조과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키스트 강릉분원에 스마트 유팜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유팜은 지상 2층 규모로 3개의 재배실과 1개의 파일로 테스트용 유리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유팜은 자동화나 편리성 위주의 하드웨어 측면만 강조된 기존 스마트팜과는 달리 식물의 영양상태, 기능성분 함량, 병충해 감염상태, 생육단계별 최적성장을 위한 온도까지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